오늘 소개할 것은 뭐냐면은 드리프트, 더트3의 드리프트라는 그런 레이스가 있는데 이건 사실 파워레이서 270으로 하기엔 좀 무리야. 왜냐하면 휠 각도도 좁고 엑셀이 평균 속도가 나오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밟으면 밟은대로 그냥 속도가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드리프트 맵 하기에는 좀 무리야. 그래도 일단 있는 휠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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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 chatter 골드 바퀴 못 떨네